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중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일들도 있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게 될 이 하루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며 부정과 불의로 가득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 법은 관대하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는 쉽게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거짓을 종용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이가 따르고 아무리 급하고 중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남들과 비교하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담과 긴장으로 보내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들의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의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이 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뼈대가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입시를 도우며 함께 수고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은사를 드러내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의 교육부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나야 할지 구민도 많고 장애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린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형통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키와 성품과 인격과 영성이 조화롭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두렵고 귀찮아 고립의 길을 걸어가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통증을 견디고 있는 환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소송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거대한 빛 때문에 소망을 잃은 사람도 있고 가정학교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사연과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오늘 하루도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엘린과 같은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직을 위해 타는 심정으로 이곳저곳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두려움이나 불안함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하여 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아니시지만 오랫동안 의사로 의료선교부를 섬겨오신 은퇴장로님의 장례식이 오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함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온 의료선교부와 성도들은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늘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오 오늘의 장례식이 복되고 위로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구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미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흘랍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법이 백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미라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라며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이고 그들의 보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우로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문구로 오사구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튿날은 앞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시차가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쭉날쭉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골리아실 치러 나갈 때 장면도 나오고 또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들어올 때 장면도 잠깐 나오고 그런 또 귀환하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성읍으로 돌아오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성읍으로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라고 하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들어오죠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이 상합니다 천천 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숫자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장면이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그 이튿날로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귀환을 하고 이제 성읍으로 돌아온 다음 날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여기서 이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악한 일을 지금 사울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사울을 향해서 어떤 자극하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강력하게 그런 힘이 지금 그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인데요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신없이 떠들어 댔다는 말은 정신없이 예언했다 라고 이렇게 성서 번역으로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명료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렇게 예언하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신없이 예언했다 그러니까 미친 듯 예언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울이 세 번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로부터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 세계의 표징을 봤는데 그 마지막 표징이 예언자들과 함께 함께 너희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실제로 예언자들이 내려오면서 함께 예언을 하는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서 사울이 영으로 예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언을 하는데 그때 받았던 예언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악령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정신없이 떠드는 예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언이죠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예언이라면 하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리고 혼란한 그런 예언의 내용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은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고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옆에는 창이 있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다 여기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죽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서서 여인들이 노래 속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을 때 그 죽인다라는 말이 낙하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과 11절의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울이 들어오면서 들었던 그 한마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었던 그 한마디 죽이다라고 하는 천을 죽였고 만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가 다윗이 죽인 것보다 훨씬 적게 표현되고 있는 사울 입장에서 말이죠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문장에 사로잡힘을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 정신병과 같은 지금 하나의 발작과 같은 이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자세히 어느 정도 드러나는 장면이 11절에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기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표현인데 같은 단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사울이 여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문장이 계속 살아있다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실제적으로 두 번 그렇게 던졌고 두 번 피하였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뒤에 다윗의 이야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부은 자라는 이유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가 자기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사울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 기름 부음 받은 걸 모르고 있죠 그리고 창을 던집니다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겠죠 두 번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두 번 죽이려고 했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과 그리고 쭉 지나가서 뒤에 본문 그러니까 28절 이후의 본문이 서로 연결, 숨이 상관이 되면서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 본문하고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간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시임이 귀하게 되니라 이 내용이 지금 앞과 뒤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딸을 주는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중요한 단어가 또 그 28절 이후에 나오는 단어가 겹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28절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12절 보시면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15절 보면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가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더욱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고 사울은 계속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지혜롭게 행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서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다시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화보다 지혜롭게 행하메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수미상관으로 단어들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사랑했다 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랑했다 또 28절 이후에서는 또 미갈이 사랑했다 사랑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앞과 뒤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라는 것이 분명한 증언이고요 앞뒤를 감싸고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사울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은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로도 그대로 번역할 수 있지만 형통하게 되었다 성공했다 항상 성공적이었다 그가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성공적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성공하다 라는 그런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다 형통하다 그가 성공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잘되다 잘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잘되게 하셨고 또 형통하게 하셨고 지혜롭게 하셨다 지혜롭게 하셨으니까 형통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성공했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생각에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셨으니까 또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받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금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내가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이거와 같은 보호하여 주시고 이거와 같은 다윗의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런 하나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올이 여기 12절 13절에 보면 두려워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자기를 곁에서 떠나게 했다 13절이죠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올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과거에는 비서실장이라 그럴까요 친위대장이라 그럴까요 또 친위병이라 그럴까요 그 옆에 두면서 무기를 드는 자로 따라다니는 자로 이렇게 그를 임명했었는데 천부장으로 뒀다는 말은 군대 병력을 이끄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말이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말은 성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문 맨 앞장서서 공격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들어올 때도 이제 공격을 마치고 또 모든 전쟁을 마치고 장수들과 함께 백성들 군사들 이끌고 다시 들어오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말은 백성 앞서서 모든 일을 하는 군사들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러니까 지휘권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의 터로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끊임없는 전쟁을 실행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를 지혜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 18절 이후에서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계속해서 이제 귀하게 되었다 존귀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올이 왜 친위대장에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보냈을까 이 13절 한 절만 갖고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그의 능력을 더 인정해서 그를 지금 친위대장에서 천부장으로 그렇게 승격해서 그를 보냈을까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사람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만드는 일이었는데 여기에는 그 사올이 가지고 있는 꾀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13절에는 특별히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천부장을 왜 삼았는지 잘 드러나진 않는데 천부장을 삼았을 그 이유가 17절부터 18절 이후에 있는 그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불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기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 딸 메랍을 내가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나가서 열심히 싸우면 내가 딸을 주마 이미 골리아스를 쓰러뜨리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연됐던 것 같아요 주지 않고 질질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 메랍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나가 싸워라 그러니까 천부장을 삼은 것이고 천부장으로 세워서 그를 지금 백성 앞에 출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의도는 뭡니까 그러던 중에 전쟁터에서 그가 죽을 수도 있겠다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18절에 18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올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일까 하였더니 이 말은 겸손해 보이는 허락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겸손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애매하죠 내가 누구이길래 이걸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거절한 듯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락한 듯 보이기도 했는데 사올은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딸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혼라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주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첫째 딸을 주지 않죠 그리고 나서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이제 또 사올이 또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그래서 네가 다시 미갈의 남편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그리고는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불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혼수물에 관련돼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는 이 다윗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26절을 읽습니다 사올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름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불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필을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올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더라 미갈을 준다라고 하면서 불레셋 사람들의 포피 그러니까 한례받지 않은 자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라 100명을 죽이고 오라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200명을 죽이고 와서 그 숫자대로 사올에게 주었다 그래서 미갈을 아내로 얻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본다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금 다윗이 사올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사올의 딸을 얻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사올은 흔쾌히 주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다윗이 아내를 얻게 되고 또 사올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메포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모든 음모와 그리고 또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